오히려 페라가 진짜 돈나오니까 아 바람 몰고 오셨네 바람 몰네 퇴송시키기가 더 쎄구나 내가 좀 인생에 바람 잘 날이 없어가지고 계속 바람 불어 보이스피싱 아침에 전화했을 때 캠핑장에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부랴부랴 텐트 접고 뭐 접고 뭐 접고 막 이러는 순간 바로 온 거예요 왔는데 아무도 없어 알고 보니까 딴 데 서갖고 저쪽에 서갖고 왜 아무도 없나 아닌 것 같애 조그만치에서 이 차가 안보이더라구요 난 좀 늦는다길래 아우 한 시간만 자야지 하고 딱 영원히 잘 뻔했어 10시간 어디에요? 아우 아우 이게 어떻게 된거지 왜 내가 여기있지 난 분명히 여기있는데 꿈이었다고 오 멜로라 원래 onto